두산중공업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24년 3월 2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80% 상승한 1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26일 대비 약 8.6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6월 21일 2만 2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만 3,3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4월 17일 2,33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1월 24일 11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2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700,000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486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521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11일 가장 많은 22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3월 19일 가장 많은 10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2.01%에서 약 17.1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3월 26일 약 17.18% 최저 지분율은 2023년 5월 17일 약 11.8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조원이며 2015년 14조 대비 약 6.5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73억 대비 약 4147.0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17%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4,531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74.1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94%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4.77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1.2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82.8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11배이며 지난 2015년 0.31배에 비해 약 257.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97%, ROE는 마이너스 4.5%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시가 종액은 11조 2,22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5조 4,21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3위, 코스피 종목 기준 43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1,06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1위, 코스피 종목 기준 41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4,531억 4,98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19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9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45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